무덤은 꿈에서 매우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나며 그 의미는 다양합니다. 무덤 꿈은 종종 죽음, 변화, 끝, 새로운 시작, 그리고 깊이 잠재된 감정이나 기억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무덤을 본다는 것은 개인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덤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무덤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무덤은 생명의 끝을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양면성을 지닌 상징입니다. 무덤 꿈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덤은 죽음과 함께 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덤이 나타나는 꿈은 현재 삶에서 어떤 것이 끝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 직업, 생활 방식 등에서 변화가 필요하거나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덤은 종종 억압된 감정이나 잠재된 기억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무덤을 보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거나 억압된 감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상실과 슬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 감정적 공허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상실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거나 인정할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변화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변화나 상실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방문하는 꿈은 과거와의 연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잊고 지내던 과거의 기억, 인물 또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덤을 파는 꿈은 숨겨진 감정이나 비밀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에 억눌려있던 감정이나 기억을 드러내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개인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자신이 들어있는 꿈은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혹은 삶의 큰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이나 좌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청소하는 꿈은 과거의 상처나 억압된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억압된 감정이나 기억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무덤을 보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삶의 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것이 끝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개인적인 변화나 성장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변화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변화나 상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살해 1과거와의 연결 한 남성이 꿈에서 부모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이제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살해 이 억압된 감정의 해소 한 여성이 반복적으로 무덤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려있던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 감정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그 감정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도와주었습니다. 살해 3.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 한 남성이 꿈에서 무덤을 보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덤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덤이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지며 각 상황에서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삶의 맥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덤 꿈은 끝과 새로운 시작, 억압된 감정, 상실, 두려움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의 상징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자신의 집 무덤이 제일 크게 보이는 꿈 동료들에서 자신의 배경이 제일 강력하다 공동묘지의 무덤 중 자기 집안의 무덤이 제일 커 보이는 꿈 주위 사람들 가운데 배경이 좋은 사람과 사귀게 된다 관을 넣고 무덤을 만드는 광경을 본 꿈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금고 등을 사들이거나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금잔디로 잘 다듬어진 무덤을 본 꿈 남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일이 성사된다 돌무덤 위에 카네이션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착실히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목돈을 장만하게 된다 성실, 금면 등으로 꿈과 희망을 낳는다 묘지나 기타 무덤 주변에서 노는 꿈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취직되거나 사업에 종사할 일이 생긴다 무덤 속에서 밝은 빛이 새어 나온 꿈 규문부하가 생기거나 자신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 무덤 속에서 썩은 해골이 나오는 꿈 반응반기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혹 질병이 생긴다 무덤 속에서 오래된 문서나 책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부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적 자료를 발견한다 부모의 유산이나 가업을 물려받고 집안이 화목하여 태평무사하다 무덤 속을 파헤쳐 송장이나 토기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잃었던 물건을 되찾는다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무덤 앞에 서 있는 석등이나 망구석을 보는 꿈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하게 된다 무덤 앞에 서 있는 망구석을 본 꿈 사업상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고 중개인을 내세워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무덤 옆에 상연화 정자가 있는 꿈 큰 인물이 태어나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명예와 영광을 세상에 과시하게 된다 무덤 옆에서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꿈 무덤 옆에서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꿈을 꾸게 되면 부친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산소를 다시 손질할 일이 생긴다 여행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무덤 위에 나무가 서 있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업적을 남기거나 지도자가 되는 등 자신과 집안의 신분이 상승함 무덤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꿈 독불 장군으로 자수성가의 자녀를 출산하게 됨 무덤 이장하는 꿈 행제, 재물이 생긴다 무덤 주위에 무지개 또는 아지랑이나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꿈 점자 모든 일이 순탄한 성취를 거두고 부기, 번성을 누리게 된다 무덤 주위가 밝고 찬란하면 이롭고 어둡고 더러우면 흉하다 무덤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꿈 집안에 평지 풍파가 생기고 재물 파손, 질병 등 우한이 뒤따르게 된다 무덤에 꽃이 피는 꿈 재물이나 사업, 개인관계도 모든 일에 운이 따르고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무덤에 들어가는 꿈 경사가 있다 무덤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꿈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혼담이 성사되고 직장인은 진급을 하게 된 무덤에 불이 활월 타는 것을 본 꿈 사업이나 교제 관계가 불길처럼 번창한다 무덤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자꾸 번지기만 한 꿈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어떤 수단이 됐든 소문이 나게 되며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협조자가 줄을 잇게 된다 무덤에 비석을 세운 꿈 결혼생활의 권태를 암시한다 무덤의 한 곳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본 꿈 은행에서 융저 돈을 얻어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거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어 운이 상승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무덤에 햇빛이 비치는 꿈 큰 사업을 하거나 지위가 높아지고 재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무덤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유산을 상속받거나 학문적인 연구 실적을 얻어 신분이 고귀해진다 무덤에서 길조가 보이는 꿈 명예로운 일이 어떤 기관을 통해 달성된다 무덤에서 빛이 번져나가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거나 명예를 얻게 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날 징조다 무덤에서 사람의 손이 나오는 꿈 채권자의 빛독촉으로 고통을 받는다 무덤에서 오래된 미러나 송장을 발견하는 꿈 희귀한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여 역사적 가치로 햇빛을 보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먹거리, 경사, 기품, 진급, 당선, 합격, 만복, 행운 등의 기룐이다 무덤을 파고 관을 땅 밑으로 내리는 것을 보는 꿈 값진 물품 등을 창고에 넣거나 비밀을 간직할 일 또는 집을 새로 사들일 일 등과 관계한다 무덤의 봉분이 유난히 커 보이는 꿈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사업상 협의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무덤이 갈라지거나 그 속에서 관이 저절로 나오는 꿈 무덤이 갈라지거나 그 속에서 관이 저절로 나오는 꿈 많은 재물을 얻는다 무덤이 반쪽으로 갈라진 꿈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며 잘 풀리지 않던 일이 속 시원히 풀린다 무덤이 비어있는 꿈 사람들과의 불화수가 예상되니 매사의 말을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덤이 저절로 열리는 꿈 길몽으로 일이 상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무덤 속에서 관이 나오는 꿈도 길몽이다 바로 윗선조의 무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본 꿈 거래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서 많은 협조를 받게 됨 산에서 무덤을 발견한 꿈 이익과 권리를 찾게 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림 산조들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는 꿈 일을 처리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시체를 무덤에 묻는 꿈 재물의 보관이나 일의 나머지 부양을 타인에게 위임하게 된다 양지마른 곳의 무덤이 보이는 꿈 신의 덕으로 뜻밖의 경사가 있고 확실한 기론이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이 공명하게 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재물, 진급, 희소식, 합격, 당선 등이 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무덤 비석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꿈 아주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 자신의 작품이 큰 상을 받게 되거나 지위가 올라가는 등의 큰 경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 무덤 속에서 자신의 집 무덤을 찾지 못하는 꿈 자신을 도와줄 고위층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 무덤을 지나거나 험한 길을 지나가는 꿈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된다 또 자신의 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간섭을 받게 된다 오래된 무덤 옆에 집을 짓거나 선조의 묘자리를 잡은 꿈 회사에서 전금 발령을 받게 되거나 오래된 고구로 이사를 하게 된다 왕능같이 커다란 무덤을 보는 꿈 권력을 경비한 재력가와 인연이 닿게 된다 사업상 도움을 받아 지위가 오르고 운세가 강해진다 잃어버렸던 묘지를 찾았거나 산에서 무덤을 발견하는 꿈 사업이나 직장의 업무 등에 따른 이익과 권리를 얻게 되며 구하는 소망을 순조롭게 이루게 된다 임산부가 무덤 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꿈 자수성가하여 크게 명성을 얻을 태아를 출산한다 자신이 찾고 있는 무덤의 분상 둘레가 넓거나 길게 뻗어 있는 꿈 자신의 배경 세력이 당당하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것이 없게 된다 잘 단정한 무덤을 보는 꿈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 이를 깔끔하게 처리해 나간다 조상의 무덤 앞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꿈 송사가 잘 풀리기도 하며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좋은 꿈이라 알 수 있다 조상의 무덤에 불이 나는 꿈 집안 식구 중 중환자가 생기거나 우한이 따른다 집터나 돌무덤에서 오래된 역전을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출토하여 새롭게 햇빛을 보게 된다 학문과 지위탐구, 작품 창작, 신물질 발명, 아이디어 행제, 임신 등이 있다 처녀가 대문을 나서서 산 또는 무덤으로 걸어가는 꿈 취직, 결혼 등이 이루어진다 큰 무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꿈 협조자나 협조기관의 내조가 오래가지 못할 징조다 황폐한 무덤의 꿈 가족 간이나 친척 간의 재산 분증이 일어나게 된다 흥보담 속에서 보물과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꿈 국보급 보물이나 유물을 발굴하게 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에 출하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재물과 돈이 익은 날의 testify 소파